아르코 온라인 창작 모델 실험 극단 바바 서커스의 나의 논고기 분투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 공연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온라인 공연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리라 진작됩니다 사실 저희도 많이 낯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한 장치가 있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공지가 나갔듯이 자신의 실명, 실물 혹은 계시는 공간이 노출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공지된 것처럼 음식 이름 혹은 자신의 소울푸드로 닉네임을 삼으시거나 루미 가상 아바타 그리고 가상 배경으로 화면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설정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엄청 많네요 몇 분 한번 불러볼까요? 야채 곱창님 야채 곱창님 야채 곱창님 곱창님 곱창님들 굉장히 열방하고 계신다 같이 보고 계세요 세 분 계속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 공연이지만 마치 오프라인 공연처럼 여러분들과 생생하게 소통하는 걸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모니터로 여러분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화면 끄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더 힘을 받아서 재밌는 공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다 같이 저희를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두 다 같이 안녕 너무 좋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관객분들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공연 중에 채팅방을 이용해서 반응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공연 중에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린다든지 화면이 꺼진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도 채팅방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 하우스 매니저님께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저희 화면을 제일 큰 화면으로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보이는 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시거나 발표자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를 전체 화면으로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있는 모니터로 여러분을 보면서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자 다음 중 연극의 4대 요소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1번 무대 2번 배우 3번 관객 4번 시곡 5번 조명기 네 지금 화면에 끄셨죠 네 지금 바로 답을 클릭해 주세요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딱 10초만 드릴게요 10초 10 9 8 7 5 4 3 2 1 자 그럼 답변 공개하겠습니다 오 역시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다 맞춰주셨는데 4번 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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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길 игра니게 напис어요 네 맞아요 너무 문제가 어려우니까 아니요 답은 조명기죠 네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배우 그리고 바로 여러분 관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없다면 공연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럼요 순간순간 배우와 관객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갈 때 그제야 진짜 공연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공연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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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논고기 분투기 멸치에 똥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멸치 똥 이야기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생긴 조그마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멸치를 그렇게 쌓으셨습니다 맛도 좋고 키도 큰다고 그러시면서요 저는 그렇게 멸치하고 이제 처음 친해졌고 멸치는 제 인생에서 꽤 기쁨을 주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멸치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똥을 왜 안 빼고 먹느냐는 겁니다 똥? 아 여기 똥이 있어? 그날 저는 가끔씩 이 멸치에서 났던 약간 그 쌉싸름한 맛이 똥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혁명이었죠? 그 다음부터 저는 열심히 이 똥을 제거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이야 근데 이거는 맛도 맛인데 신나는 거예요 이 똥을 떼어낼 때 느껴지는 약간의 이야 이 쾌감과 만족감 그리고 맛까지 좋잖아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저는 더 이상 똥을 빼내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바쁜 세상 살기에 똥 빼는 거 이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이 멸치를 먹을 때마다 평생 이런 고민을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똥을 빼내고 먹을 것이냐 아니면 무시한 채 먹을 것이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2020년 1월 20일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기아 문제 관련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 있냐고요 마침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정말 꼭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스터디에 참여했을 때 주제는 기아에서 음식으로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음식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진실의 빨간 약을 선택한 순간일 줄은 그때 우리는 카오스피라시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장형 축산업은 이 기아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가축을 기르거나 아니면 가축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이 1초에 4000제곱미터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초에 대략 축구장 하나 정도 크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배된 전 세계 곡식의 3분의 1은 가축 사료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3분의 1이 나요 이거는 기아에 허덕이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양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더 싸고 많은 고기를 먹고자 하는 그 욕심이 기아 현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악순환에 일조할 것이냐 아니면 무시한 채 먹을 것이냐 두 번째, 완전 채식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위건! 2월 24일 저녁, 족발에 대한 절충 가족끼리 집에서 족발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사실 배가 고프지 않았거든요 근데 족발이라는 한마디에 제가 이미 막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먹었죠 다만 고기보다는 쟁반국수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절충이었죠 2월 27일 치킨 먹을 때 샐러드를 만들어 먹은 사건 이번에는 아버지가 치킨을 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짓을 하게 되는데요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같았으면 혼자서 닭 반말이 충분히 먹거든요 근데 이날은 딱 두 조각만 먹고 샐러드를 더 많이 먹었죠 2월 29일 점심, 결혼식에서 스테이크가 나왔던 사건 결혼식에 갔는데 식사가 뷔페가 아니라 코스요일이었는데 메뉴가 스테이크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결혼식 와서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칼로 얇게 썰어서 그냥 딱 두 점만 먹었습니다 그냥 딱 두 점 저는 오늘 멸치국수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멸치 육수를 끓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대파, 양파 지금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양파 안 보이시죠? 감독님, 촬영 감독님 여기 가까이 와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대파, 양파, 다시마는 제가 이미 끓여놓고 있고요 여기다가 오늘의 포인트 제가 방금 덮어낸 이 멸치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 맛술을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끓여주면 아주 담백하고 감칠맛 나는 그런 육수가 탄생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반발 하지만 역시나 집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3월 2일, 성민이 이상하다 이때 어머니께서 아침마다 달걀 한 개씩 먹으라고 테이블 위에 두셨는데 당연히 저는 먹지 않았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상당히 걱정어린 표정으로 성민이가 이상하다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평소랑 다르게 고기도 조금만 먹고 달걀은 물론이고 우유, 치즈 이런 거 아예 안 먹으니까 아마 어머니께서 되게 이상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채식에 대해서 살짝 운만 띄워봤는데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어서요 3월 9일, 그 스터디 뭐니? 고기를 먹어야지 첫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아침으로 이제 토스트빵을 도시락으로 싸주셨거든요 근데 치즈를 넣으려고 하시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치즈는 괜찮아요 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그 스터디 뭐니? 하고 신경질을 팍! 그 스터디 뭐니? 고기를 먹어야지 아니 근데 옆에 있던 아빠까지 가세하셔서 한국인은 단백질이 필요해 한국인 식단에 원래 고기 양이 작으니까 그 적은 양 정도는 먹어줘야지 근육이 생겨 그래서 제가 일단 아버지한테 아버지 단백질 없이 운동만 하면 근육 빠지고 회복 불가야 불가! 그래서 제가 일단 아버지한테 야 승민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뜩뜩뜩 사랑하는 아들 자고로 한국인은 단백질을 먹어줘야 아버지, 아버지 저 지금 그냥 실험 중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볼게요 아휴 아휴 아버지 너 그럼 완전히 채식을 하는 거야? 아... 야 박성민, 눈암을 안 들려? 너 고기는 안 먹고 야채만 먹기로 한 거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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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건 아닌데 그걸 지향해 왜? 왜 그걸 지향해? 아, 너 건강 때문에? 야, 건강 때문이라면 차라리 저탄고질을 해 이게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이거든? 완전히 획기적인 식단이야 그동안 지방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매체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어댔니? 나 사실 삼겹살 먹을 때마다 진짜 양심에 찔렸다? 근데 저탄고지는 완벽하게 증명이 됐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근데 너 내 말 듣고 있어? 어, 저는 듣고 있어 우리 몸이 알아서 탄수화물을 대신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거든 이때 케톤체라는 공복 호르몬이 뽀글뽀글뽀글하고 나오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허기를 막아줘 그래서 이게 폭식증 환자 치료에도 활용되는 아주 좋은 식단이야 너 인터넷 찾아봐라 이걸로 다이어트해서 살 빠져, 컨디션 좋아져 아주 건강해진 사람들이 수두룩 뚝뚝해 완벽하게 증명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간장 양념장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저탄고지는요 우리나라에서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왜? 그냥 길거리에 고깃집이 널리고 깔렸잖아요 아니면은 뭐 곰탕, 육개장, 돈가스 이런 거 드시면서 하시면 돼요 단, 밥은 적게 드세요 고기를 많이 드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밥은 적게 고기 많이 세일어겐 밥 적게 고기 많이 고기 많이 밥, 고기 많이 밥 적게 고기 많이 야, 너 야채 좋아하잖아 야채 좋아하니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침묵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침범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를 침범하지 마라다올 NIKKI 나 세일어 나의 고기 나의 고기 4월 11일 정말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요 Blaine. 요 요요. 요 요. 요 alors brain to get out. 너무너무 잘 지냈지? 요 마요. 요 state- 요 마요. 요 맨 요 맨 요 요 요 요 요 맨 다들 너무 좋아 보인다 다 모였어 다 모였어 그래서 그래서 뭐 먹을 거야 당연히 삼겹살에다가 소주를 한 잔 또 하셔야지요 곱창 땡기는데 나 곱창 찍 죽이는 데 안 돼 거기 가자 곱창 요 맨 나 요즘 고기 질렸어 어제도 먹었고 그저께도 먹었고 야 나도 고기 싫다 야 고기 말고 다른 거 먹자 고기 안 먹으면 뭐 먹어 요 맨 요 맨 홍어 어때 홍어 나 요즘 홍어 진짜 맛들렸잖아 이게 중독성이 장난 아니더라고 처음에 이거 냄새만 견디면 홍어만 따라갈 게 하나도 없다 요즘 나 막 계속 시켜서 먹어 너 무슨 늙은이도 아니고 뭔 홍어야 나 홍어 먹을 줄 몰라 요 맨 너무 초딩 입맛 요 맨 뭐 먹지 요 맨 뭐 먹지 요 맨 그래서 내가 연남동 맛집 베스트5를 또 찾아왔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역시 청청 요 맨 야 골라봐 5위 닭고 얌 무쌈을 싸먹는 닭고이래 그리고 4위 소금놀이 대창 막창 곱창 모듬이 가성비가 짱 역시 고 그리고 4위 영동 감자탕 여기 소자 시키면 뼈가 5개 나온대 그리고 수제비는 서비스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2위는 맛이 차이나 여기 겉바속촉 탕수육 대박집 그리고 1위는 야 소리랑 성맨이 보기 싫다잖아 근데 아 1위는 홍개무원잎 요맨 요맨 개먹으로 가자 요맨 요맨 연남동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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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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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 encouragement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저희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궁금한 게 생겨서 왔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잠시만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저는 멸치 국수의 고명으로 얹을 야채들을 볶아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근, 양파 애호박 그리고 이 씹는 맛과 향을 한결 더 살려주는 이 표고버섯을 이제 볶아줄 겁니다 계속해 주시죠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방금 앞서서 줌에서 성민이 형이 친구들과 회의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 뭔가 여럿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음식을 정해야 할 때 나와 다수의 의견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친구들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다수결에 따른다 2번 은근히 설득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 3번 나 혼자 다른 메뉴를 선택해서 먹는다 4번 그냥 모임에 안 나간다 5번 기타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에게는 해당하는 답이 없다 하시는 분들 5번 기타를 선택하시고 채팅창에다가 어떤 답변이 자신의 답변인지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군요 저희는 만약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선택을 하세요? 저는 웬만하면 다수결로 따라가는 편이에요 저도 근데 친구들 만났을 때 제 의견을 내긴 하지만 결국에는 뭔가 다수에 의해서 같이 가는 편인 것 같아요 혹시 보나 누나는 어떤 선택을 하시죠? 저도 다수결인 척하면서 은근히 설득해서 제가 먹고자 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2번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설득을 하시나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소곱창을 먹고 싶은데 나는 고기 싫다 회가 먹고 싶다 하면 곱창 좋지 그래 가자 하는데 여기 무슨 무슨 횟집에 방어회하고 산낙지하고 뭐하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패키지로 해서 얼마더라 근데 이게 가성비 갑이고 진짜 신선하고 맛있더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입맛을 살짝 유도를 하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유도하는 방금 설득됐어요 지금 얼추 답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저는 근데 3번 혼자 다른 메뉴를 골라 먹는다 이런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회식을 하러 갔는데 나는 고기를 못 먹는다 회를 포장해서 오겠다 하셔서 포장해서 같이 회식자리에서 드시는 분들을 몇 번 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맞아요 요즘 소신 있게 소신 있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식단을 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남들의 의견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투표가 거의 85% 진행됐는데 이제 한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10주 다 진행이 되었는데 결과를 볼까요? 역시 다수결에 따른다 다수결에 따르시는 분들이 많군요 그냥 모임에 안 나가고 만나고 두 분 계세요 두 분 기타도 세 분 계시는데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신 것 같아요 모임에는 나가지만 그냥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다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죠 저주고 싶은 사람이면 따라가고 아니면 은근히 푸시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아 그러시구나 방어해 먹고 싶다고 요즘 철이죠 그렇죠 요즘 철이죠 혹시 성민이 형은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도 사실 1번이에요 다수결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얇게 썰어서 두 점 먹는 스타일 두 점 스타일 딱 두 점 두 점의 스타일 아무래도 성민이가 이제 채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걸 강하는 게 꽤나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공연을 관람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혹시 채식에 관심이 있거나 지금 채식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궁금합니다 역시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객관식이죠 그럼요 1번 나는야 이미 채식주의자 2번 채식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하지만 아직 시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3번 나 채소 좋아해요 근데 고기도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 4번 나 고기 너무너무 사랑해요 고기 없으면 웬만하면 밥 안 먹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5번 역시 기타 답변입니다 네 투표해 주시죠 지금 화면에 떴죠? 네 떴습니다 네 투표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은 이번 스터디를 하면서 조금 많이 인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하면서 뭔가 제 젓가락이 채소에 한번 그냥 슬쩍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샐러드 한번 집을 가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원래 4번이었지만 2번, 2번 관심은 있지만 시도해보지 않았다 저는 이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기타예요 항상 채식을 시도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달걀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샐러드를 봐도 달걀이 다 들어가 있고 달걀이 안 들어간 요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먹으려고 할 때 제가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계속 젓가락이 그렇게 가서 저는 매순간 시도하지만 매순간 실패한다 맞아요 이렇게 뭔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는 게 꽤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투표가 이제 또 많이 진행이 돼서 같이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확실히 4번 답이 맞네요 나는 채소를 좋아하지만 고기를 참 잘 먹는다 그리고 나는야 이미 70주이다 책주의자이신 분들도 세 분 계시고요 관심 있으면 시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고기가 더 좋다고도 꽤 많아요 역시 고기가 좋다 고기 없으면 기타이신 분들은 어디 기타이신 분들 이번에는요 기타 답변을 골라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들 한번 음소거를 켜주시고 저희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세요 그러면 저희가 닉네임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신의 답변을 목소리 내어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 없으실까요? 용기 있게 없으실까요? 아 있다 있다 팟 들어간 다이오님 팟 들어간 다이오님 저거 해제해 주세요 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완전 채식을 했었는데 와 하셨구나 제가 치킨 닭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돼지고기랑 초보기는 안 먹을 수가 있는데 닭고기 포기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여기도 치킨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맞아요 그 치킨의 촉감, 냄새, 질감 같은 것들이 다 그 순간 진짜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기타를 선택하셨군요 아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네 없으시면은 말씀을 못하시면 저기 채팅창에도 많이 올려주셔서 채팅창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발신자 치킨님 조금만 올려주시면은 고기, 유제품, 계란을 제외한 채식과 해산물로 식사합니다 채식에 대해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채식의 종류도 그래서 저렇게 고기, 유제품 제외한 채식과 해산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엔 채소를 많이 먹었는데 요즘엔 체력이 너무 딸려요 고기가 필요해 고기가 더 좋다를 선택하셨겠군요 쭉쭉 내려주시면은 네네 관심이 있어서 가끔씩만 고기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고기 양을 좀 많이 줄여 나갔던 것 같아요. 이런 주제인 줄 모르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아이디로 하라고 해서 치킨이라고 해서 안 민망해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야채국차님 계시고요. 많아요. 많아요. 괜찮아요. 저도 몇 개월 정도 채식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채식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질문이 이제 좀 생각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퍼뜩! 퍼뜩! 지금 이 순간! 갑자기요? 뭐죠? 갑자기 생각났어요. 지금 이 순간 생각난 질문이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과연 일주일 동안 이 채소로만 구성된 식단을 몇 회 정도 드시는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채소로만 구성된 식단이라고 하면 동물성이라는 게 모두 다 제외된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는 당연히 제외시키고요. 물고기, 해산물도 제외시키고요. 그리고 유제품, 우유, 치즈, 버터 이런 것도 다 제외시키고 그리고 가공육, 소세지 같은 것도 다 제외시키고 마지막으로 고기 육수, 멸치 육수 같은 어떤 동물성이 포함된 육수도 다 제외시킨 순수하게 채소로만 구성된 식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 3회 이상. 두 번째, 주 3회 미만. 세 번째, 없다. 네 번째, 나는 잘 모르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역시나 기타입니다.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 이런, 혹시 이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제가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을 때에는 나는 채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고기를 먹어도 나는 채소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별로 문제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를 새삼 다시 생각해 보았더니 매 끼니 고기가 끊이지 않더군요. 그게 많던 적던 어떤 종류든 간에 고기가 항상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맞아요. 참 어렵죠. 네, 그리고 생각 안 해봤다가 생각해보니까 새로 깨닫게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투표가 진짜 점점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역시 없음 많음입니다. 주 3회 이상이신 분들은 아까 채식주의자를 선택해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 3회 미만 어쨌든 간에 순수 채식으로 하시는 분들 적게라도 있으시고요. 또 있네요. 기타 답변은 없네요. 아예 없네요. 대부분 없음이나 잘 모르겠음이 많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되고 지금 약간 답변을 해주신 건가요? 지금의 답변인가? 심지어 육수... 수육. 아, 수육. 심지어 지금도 수육 삼고 있습니다. 멸치 대상 박성민님. 채식한 지 1년 되어가는데 한번 고기 먹었다가 탈 났습니다. 화장실을 왔다 갔다. 갑자기 동물성 들어가면 확 달라져요. 맞아요. 저희는 뭐 이정도까지 얘기해 보는 걸로 할까요? 저희가 궁금했던 건 이제 다 여쭤본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 다시 성민 오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뭐 그냥 뭐 입맛 따라서 주머니 사정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냥 되는 대로 먹었죠. 근데 이번에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먹는... 그래서 2월 21일 채식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식사를 기록하면서 그 기록을 2주 단위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얼핏 보셔도 제가 얼마나 분투했는지 알 것 같으시죠? 데이터는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아래쪽 초록색은 완전 채식 비율이고요. 위쪽 빨간색 이 그래프는 논고기 비율입니다. 여러분 논고기가 뭔지 아시나요? 예,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사실 이 채식으로만 통계를 내려고 했어요. 근데 수치가 너무 낮아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조금 더 격려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기준, 논고기를 탄생시킨 거죠. 논고기는 이제 제가 채식했던 식사에다가 육수 조금 들어간 거 허용시켜주고요. 뭐 계란이나 버터 들어간 빵도 조금 포함시키고 심지어는 제가 굶은 식사도 포함시킨 훨씬 더 너그러운 그런 통계치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데이터를 봐주시면 급격하게 논고기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7월 11일부터는 해산물을 허용하기로 합니다. 아니, 이 채소만 먹고 살기에는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뭐 식당 하나 찾는데도 30분 이상씩 걸리죠. 뭐 찾아도 메뉴가 별로 없어서 이때부터는 해산물은 먹기 시작한 거죠. 네 번째, 변화의 시작 자, 이제 면을 삶기 시작하겠습니다. 7월 4일 점심, 소담촌 샤부샤부 성민이 야채 좋아하니까 거기로 가자 이날은 어머니께서 샤부샤부를 먹으러 가져가시면서 성민이 야채 좋아하니까 거기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성민이 야채 좋아하니까 이거 많이 줘 그러시고요. 이제는 인정하고 응원해 주시기 시작한 거죠. 채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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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시광 그리고 제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식곤증이 사라지니까 정신이 굉장히 명료해 지금.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가? 약간 소변이 묽어지면서 기력도 넘치고 힘도 좋아지고 야, 이래서 메시가 채식하는구나. 이 생각에다니까요. 메시가 채식주의자야? 메시가 채식주의자예요. 그리고 마치 제가 고기를 안 먹을 때마다 그 끔찍한 공장에 있는 소들이 힘을 점점 얻어서 철문을 박차고 푸른 들판으로 질주할 것만 같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마치 소의 방구 똥으로 오염돼 있던 그 땅, 바다 그리고 공기가 점차 정화될 것 같은 그런 희망 더 나아가서 내가 고기를 한 번 먹지 않는 이 작은 행동이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되면서 온 세상이 지속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어서 누구도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뿌듯함!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면, 면, 면. 자, 이렇게 부르르 끓어오르면 찬물을 이렇게 끼얹어줍니다. 7월 15일 닭볶음탕 데이트 사건 집에 돌아오니까 맛있는 냄새가 제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따라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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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주변에 걱정 마 고기만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외쳐주고 있는 이 정겨운 야채들 그때부터 마치 데이트 갈 준비하는 것처럼 손을 씻으면서 이 비누용도 한번 맡아보고 모두 말끔하게 착! 갈아입고 밥 먹을 준비를 마쳤죠? 보글보글 잘 끓고 있나? 싶은 생각에 뚜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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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열어서 닭다리 하나를 딱 집어들었는데 나 뭐지? 아... 그럴 줄 알았다 절대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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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20년 7월 20일 고기는 점점 내 음식이 아닌 게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 기분은 뭘까? 밀려오는 섭섭함. 정말로 고기와 이별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느껴지는 애틋함과 7월 23일.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며 한우를 사오셨다. 누나는 기쁨에 고성을 질렀고 엄마는 움직임이 분주해지셨다. 오직 나만 8월 1일 자리에 남아 사람들과 밥 먹는 자리가 불편하다. 끼니마다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일 따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게 과연 8월 3일만의 가치가 있는 걸까? 김밥에는 왜 햄과 계란이 들어가야 하나? 심지어 야채 김밥에도 계란이 들어있는 년 8월 29일. 사실상 채식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여전히 지구 반대편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고 여전히 그 반대편 사람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아마존 숲은 사라져가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 공장형 축산으로 자란 고기를 먹는 우리의 몸은 각종 성인병으로 병들고 있다. 빨간 약을 먹고 보게 된 세상은 그대로이고 내가 깨달은 것도 그대로인데 그런데 내 의지만 계속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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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그리고 지금 미국 드라마 로스트 시즌2에는 데스몬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맡은 업무는 108분마다 한 번씩 이상한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는 그 업무를 몇 십 년 동안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죠 이 채식을 향한 여정이 이런 일처럼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마치 담배 맛을 알고 나면 그 면의 버튼을 평생 눌러줘야 되는 것처럼 뭔가의 맛을 알고 나면 그 버튼을 평생 주기적으로 눌러줘야 되는 것처럼요 모르고 살기에는 너무 알아버렸고 최선을 다하기에는 제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 채식을 향한 여정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경쾌하게 걸어갈 수는 없는 걸까요? 왜 나하고 이 야채는 사랑에 빠지기가 평화롭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걸까요? 저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더 나은 것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무시한 채 먹을 것이냐 계속해서 그냥 진행하는데 저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demain이 다시 한 번 더욱두 минут 시작 favorking 제가 빠르게 인정했을 때 감사합니다.